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 장유리나입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흐리고 오늘 밤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서울, 경기 등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일기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차가운 공기 위로 타고 올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기압골이 동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중심이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후면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어 밤부터 다시 비가 강해지는데요. 내일까지도 이 비가 이어지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있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준 예상 모식도를 보시면 기압골이 더 동쪽으로 빠져나간 것 보이시죠? 이 기압골의 영향에서 먼저 벗어나는 서울, 경기 등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는 건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남동쪽 지역은 낮에 마지막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 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내일 전국에 안개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강수 분포도입니다. 이 그림은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자정부터 15시까지의 예상 강수를 나타낸 분포도로 이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은 비를 뜻합니다. 기압골 후면으로 건조한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그친다고 말씀드렸듯 내일 전국 흐리고 낮까지 비가 오겠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부터 차츰 비가 개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동쪽으로 비구름은 사라지겠습니다. 예상 기온 분포도를 보시면 위의 그림은 오늘의 기온 또 밑의 그림은 내일의 기온을 뜻하는데요. 오늘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었지만 비가 그친 후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쌀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식도를 보시면 등압선이 이렇게 조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선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기압 경도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고 체감온도도 더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황사 일기도입니다. 지난 4일 고비사막과 중국 네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광범위하게 발원했는데요.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도 같이 비에 섞여 내리고 있어 전체적인 농도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내일 6일 일부가 서해상으로 남아하여 오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을 재배한 전해상에 바람 매우 강하고 또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먼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Q였습니다.